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김수강 기자가 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피해 면적은 연평균 258헥타르로 매해 여의도만한 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 150mm 이상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산사태가 일어나기 쉽고 산불이 난 지역이 더 취약합니다. 또 골짜기의 길이가 긴 곳, 급경사지보다는 중간 정도의 경사를 지닌 산지, 뿌리가 얕은 침엽수림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경사면에서 많은 물이 샘솟으면 산사태 전조 증상입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혹은 돌이 깨지는,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경우, 계곡에서 갑자기 흙탕물이 위에서 밀려 내려오거나, 가끔 이상한 냄새, 흙냄새라든가 시큼한 냄새, 이런 경우에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는 만큼 대피 시엔 산사태 발생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산림청 예보에 집중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산사태 예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은 미리 대피 경로를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